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의 듀 전병칠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포켓 요약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례 법칙부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주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어떤 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전선은 열이 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이 주례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읽어보게 되면 일단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어떤 시간 안에 발생하는 열량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항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저항의 크기와 함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열이 많이 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주례 법칙입니다. 1줄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로 하게 되면 0.24 칼로리가 되고요. 이 전류를 I 그리고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 H가 I 제곱 RT만큼 되게 됩니다. 그런데 I 제곱 R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이전 시간에 했던 이 전력의 또 크기와 같죠. 그래서 I 제곱 R을 P로 놓게 된다면 PT 이렇게 줄여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H는 우리가 I 제곱 RT를 칼로리로 만약에 놓게 되었을 때 1줄이 0.24 칼로리니까 이것을 칼로리로 전환하게 된다면 0.24 I 제곱 RT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전류가 많이 흐를 때 퓨즈가 끊어서 녹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원리도 바로 우리가 줄의 법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전류의 작용 중에서 우리가 화학 작용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기는 크게 3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열을 내고 하나는 전자기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하나가 화학 작용이죠. 지금 여기 전해질이라고 되어 있고 황산구리와 같이 물에 녹아 전해액을 만드는 물질을 바로 전해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원을 연결한 양극과 음극에 이 구리판을 넣었을 때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 관련된 화학 작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리의 전기분해라고 되어 있어서 음극판 바로 이쪽을 얘기하고요. 양극판 바로 이쪽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양극판은 전자를 내주게 되어서 얇아지게 되는 반면 여기는 구리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음극판은 두꺼워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가끔 시험 문제 같은 곳에 출제가 됩니다. 전지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1차 전지 또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재충전하지 못하고 전기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고 끝나는 전지가 바로 이 1차 전지가 되고요. 2차 전지는 한쪽으로 갔다가 또 반대의 방향으로 일종의 환원작용까지 할 수 있는 충방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들 있잖아요.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이거는 충전하고 쓸 수 있으니까 대부분 다 2차 전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망관, 산화은, 수은전지 같은 것들은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즉 재충전이 안 되는 전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1차 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분극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국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지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용인데요. 이 분극작용은 볼타전지에서 전류 얻었을 때 양극의 표면이 수소기체로 둘러싸이게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분극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감극재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요. 국부작용은 불순물 때문에 전지에서 기전력, 즉 전압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국부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아연의 수은도금을 하여서 방지하게 되는 것을 바로 국부작용의 방지책이라고 합니다. 이 분극작용과 함께 국부작용 알아들 필요가 있겠죠. 망관건전지 사용 많이 해보셨죠? 1.5V, 그리고 6V, 9V 이런 배터리들 망관건전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양극, 플러스극으로 사용하는 주재료가 탄소봉인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자기유도법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의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기화학에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하게 되면 전자기유도와 함께 전기화학에서도 한번 나오게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W, 석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KQ, 전기화학당량에다가 전기량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전기화학당량인데 여기 Q는 바로 전류와 시간을 곱한 전기량이에요. 그래서 석출량은 단위를 그램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의미는 전기분해에서 얼마나 석출되는 양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결국에는 I랑 T가 커지게 되면 석출되는 양도 많아지겠죠. I와 T는 뭐가 될까요? IT 같이 곱하게 되면 전기량이잖아요. 즉 전기량이 커지게 되면 석출량도 많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석출량은 전기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납축전지에서 납축전지의 용량도 우리가 보통 암페아워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 Q는 IH, 전류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30암페아워라고 하게 되면 15암페아로 한 2시간 쓸 수 있다? 곱하게 되면 30이 되니까요. 혹은 10암페아로 3시간 쓸 수 있다? 곱하게 되면 30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축전지의 용량은 암페아워, 시간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선을 선정하게 될 때는 허용전류를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허용전류라고 하는 게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의 전류예요. 예를 들어 1.5스퀘어짜리 전선이 19암페아다, 예를 들어 허용전류가 19암페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9암페아가 넘는 전류도 일시적으로 흘릴 수는 있는데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즉, 안전을 보장하는 최대 전류는 바로 허용전류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원리는 전류가 흐르면 열이 많이 나게 된다는 바로 줄의 법칙에 의한 것이 되는데요. 저 앞에서 우리가 i제곱r이라고 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전선이 허용전류를 넘게 흐르게 되면 큰 열 때문에 전선이 녹게 되거나 혹은 화재에 이런 염려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열과 전기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재배효과와 펠티효과를 설명하는 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배효과는 구리랑 콘스탄탄이라고 하는 물질을 놓고 자, 이때 열을 가했더니 전류가 생기네 라고 하는 것이 재배효과예요. 펠티효과는 반대로 비스무트랑 안티몬이라고 하는 재료를 놓고 여기다가 전류를 흘렸더니 어떨 때는 냉각이 되고 또 반대로 흘렸더니 이때는 발열이 된다는 것 열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열을 발산하게 되는 게 바로 펠티효과입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재배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열을 주었더니 전기적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펠티효과는 전기를 주었더니 열적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말고도 또 우리가 톰슨효과나 아니면 중간금속의 법칙 제3금속의 법칙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소자들이 있게 되는데 전자소자에는 베리스터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상 전압에 대해서 회로보호를 사용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써미스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온도보상용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전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한번 깊게 알아볼까요? 전기는 흔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이동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정전기와 동전기로 나타내게 됩니다. 정전기는 전기가 멈춰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마찰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정전기, 즉 마찰전기는 어떤 물질을 마찰했을 때 생긴 전기로 우리가 정전기 중에서 마찰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전기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동전기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전류라고 하게 되죠. 대전됐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중성상태였는데 이 전자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적어지게 되어서 전기를 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하고 그 물체를 바로 대전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대전체는 이 두 가지 전하의 종류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플러스냐,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냐 이렇게 갖게 되죠. 만약에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같이 있게 된다면 이 두 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인 반발력이 생기게 되고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있다, 서로 다른 극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자석의 N과 S처럼 서로 잡아당기는 흡인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하는 대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 얼마냐를 우리가 전하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정전기라고 했었죠. 이 정전기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력을 붙여서 정전기력이라고 해요. 정전기력은 크게 잡아당기냐 혹은 밀어내느냐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로 잡아당기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흡인력이라고 부를 겁니다. 흡입력은 아니에요. 흡인력입니다. 게다가 서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은 이제 반발력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석이 서로 두 개가 잡아당기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이제 흡인력이라고 부를 거고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 반발력이라고 부를 겁니다. 꼭 헷갈리지 마세요. 정전유도가 있고 정전차폐가 있는데요. 이 정전유도현상은 뭘까요? 어쨌든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 그리고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플러스, 플러스로 대전된 물질, 대전체를 저쪽에 마이너스와 혹은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까이 되게 되었을 때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려고 하고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한쪽은 달라붙으려고 한쪽은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일종의 정전유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정전유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이 막대기를 이런 병에다가 담아 놓았을 때 이걸 우리가 박검전기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정전유도현상이 생겨서 알루미늄 박이 서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막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철망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종의 정전차폐라고 부르게 되고 저와 함께 이론 공부한 분들은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막는 것을 우리는 정전차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정전차폐가 가능한 물질은 니코철망이라고 하죠. 니켈 코발트 철망간이라고 해서 니코철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개 어떻게 밀어내는지 얼마나 서로 잡아당기는지 즉 흡인력과 반발력에 대한 정전기력을 한번 계산해 보고도 싶어요. 어느 때는 말이죠. 자 이때 바로 사용하는 공식이 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은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의 크기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식은 f는 4πε1r제곱분의 qnq2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거는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나중에는 두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있죠. 자 그때는 4πμ분의 1 그리고 r제곱분의 m1m2 이렇게 계산하게 돼서 거의 우리가 쿨롱의 법칙은 전화와 자하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공 중에서는요. 이 4πε1이 계산하게 되면 9 곱하기 10의 9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제곱분의 qnq2가 될 수 있고요. 이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는 거예요. 단위는 패러드 퍼미터 fm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때 또 진공의 유전율이 공기 중일 때 혹은 진공일 때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패러드 퍼미터가 됩니다.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보다 몇 배 더 그 능력이 뛰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공기 상태일 때는 그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공기보다 10배 더 뛰어나다 그러면 비유전율이 10이 되는 겁니다. 이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이 10이라고 하면 이 전체 유전율은 진공보다 10배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실용상 계산하는 것은 공기 중의 유전율은 우리가 보통 1로 계산하게 되고요. 진공일 때도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아 1로 계산하게 됩니다. 비유전율의 크기는요. 일단 종이가 제일 작고 운모, 염화비닐, 산화, 티탄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커페시터의 용량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비유전율이 큰 물질을 유전체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쿨롱의 법칙까지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귀에 조금 들어오시나요?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 조금씩 여러분을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 즐겁게 전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쭉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